일단 따라 하지 마십시오 도전! 도전! 아 뭐 이번 요리사는 뭐 이런데로 불렀어 정말 어머 어머 어머! 어머 죄송해요! 알루! 뭐지?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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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쉽게 하고 어디일까요?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을앙입니다 하이 저희가 역량 테스트 겸 평가할 운동을 이 아크릴 박스 안에서 좀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리하기 전에 네 운동을 한 번만 하면 돼요? 아니요 세 번이요 맞습니다 안격 테스트입니다 뭐 상중하가 있는데 저는 높은 곳 아니면 오르지 않습니다 상으로 가! 자 압력 테스트 상 정도면 뭐가 나올지 궁금한데 단호박입니다 뭐요? 이거 압력 테스트가 아니고 이거는 찢으면 되나요 이거? 찢어져요? 갑니다 이걸 뿌셔? 진짜로? 절대 따라 하지 마십시오 도전! 도전! 하이! 하이! 도전! 도전!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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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어우 이거 안 됩니다 아 죄송해요 근데 아까 무조건 상에서 다 해결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무식한 건지는 몰랐어요 아 그래요? 그러면 어떻게 중으로 내려가실까요? 아 지금 감각이죠 어떻게 생각해요? 이건 좀 그랬고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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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상같은 중 주세요 바로 도전하셔야 돼요 네 도전!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너무하네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중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도전! 오빠 멜로디 먹고 싶어요 그래 가자 우아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우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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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dit 우와 크핍 어떻게 만족하시나요? 야아아아아아 아니 아까 상 아니면 만족 못 해 이게 아니라 하이! 하이! 힙업 테스트 힙업 테스트 힙업 테스트 어떻게 상 중하 저는 바로 상 때리죠 힙합 테스트로는 엉덩이로 젓가락 부시기 젓가락으로 엉덩이 부시기 둘 중에 하나만 부셔지겠죠? 몇 개죠? 15개입니다 지금 개수 세시는 거 아니죠? 전혀 아니고요 저희 대학생이 설마 15개를 어떻게 뻥을 치고 오해하십니다 네네 저는 이게 어딘가 부러져 있을까 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요 아 근데 이 끈이 단성이 있네 무슨 핑계를 떠주시는 거죠? 저는 쇠사슬 같은 걸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맞아요? 이걸 이렇게 보여줘야 될지 이렇게 보여줘야 될지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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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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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물이 안 부아요 이게 아 진짜 핑계가 아니고 이걸 했는데 왜 목이 셔셨어요? 아 근데 이거 줄 말고 다른 거 없나요? 아 근데 이거 이거 두신 분 누구세요? 장착 완료 아 나 너무 웃겨 달래는 건가요? 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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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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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! 왔다 왔다 2연승 테스트 다음 테스트, 마지막 테스트가 남아있습니다 먼저 도전하기 전에 저희 굳이 제작진 측에서 시범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아 진짜요? 시범, man이어야 되는데 man이 아닌 말 이미 결과가 빨리보이거든요 근데 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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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옷 이 말이 아직 훈련이 덜 돼있어서 아 진짜요? 자 들어가! 자 들어가! 한 번도 안 들어 신발 벗으셨어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? 저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보조아 85도 아니고 82요? 네 보조아 아 아까워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제가 보고 싶은 운동 영양 테스트는 너무 잘 마무리가 됐고요 잘 보셨나요 네 그러면 운동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나요? 등손실 등손실 닭가슴살 꼭 먹잖아요 이번 영양 테스트는 굽네 몰 제품인 소맛닭과 오통닭을 이겨라 이겨라 빠밤 오늘의 제한 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 동안 세 가지 맛의 닭가슴살 요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위생입니다 아 그럼요 네 아 제가 메디컬 드라마를 좀 좋아해서 아 그래요 어떻게 석천 드릴까요? 자 먼저 어 상태를 봐야 됩니다 와 이게 어 네 좋은 상품입니다 아 그래요? 먼저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데 뿔뿔이네요 이 문 개 저 지금 뜨거워요 뜨거워 아 이거 닭가슴살 10분 딱 돌려볼게요 네 뭐 성대모사 이런 거 못하세요? 아 저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성대모사 잘합니다 어 누구야 누구야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제 마음을 적신 영화예요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울고 지랄이야? 너 나 이 씹새끼야 자 그럼 다음은 갈릭 닭가슴살 좋아요 제가 이미 딱 마늘을 집었을 때 네 굉장히 잘 짚어주셨어요 네 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와 이건 못 참 네 간장 간장입니다 얼마 어느 정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늘 좋아하니까 네 갑시다 그렇죠 완전 제살이에요 너무 좋아 간장이 이렇게 많이? 아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 조미료 중에 진짜 중요한 게 설탕이거든요 아 왜요? 인간의 미각에 이 단맛이 맛있다를 느껴요 넘어가주세요 네 헛소리 하지마 인마 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어어 간장에도 이거 조금씩 넘어가는 거 맛있대요 간장에도 야 근데 이건 그리고 바로 매운 소스 만들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매운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따로 그거만 얘기하세요 좋아해요 예? 좋아한다 지금 와 캡사이시니 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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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왜 갑자기 우유를 아 그냥요 아 그래요? 네 목이 많이 타셨나 봐요 에이 매운 거랑 단맛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건 아시죠? 닭가슴살 너무 맛있게 됐는데 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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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 분 남았다니까요 하나씩 넣고 이제 양념을 발라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화이트 머시룸 닭가슴살은 더럽게 맛이 완성됐고요 아니 이게 먹어봐야지 알지 이거는 이건 갈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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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는 부금이다 이건 완전 마랑 레시피다 마랑 요리 끝 몇 초 남았습니까? 35초 남았어요 와 이 친구들 뭐죠? 어 제 음식을 여러 개 다루 네 알겠습니다 비주얼은 오케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속이다 근데 위에 양송이 맞죠 아 이거는 체계 진짜 맛있겠다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네 맛을 냉정하게 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찢어볼게요 네 좋아요 이게 결대로 쫙쫙 찢어지거든요 와 제 거랑 냄새는 비싸네 그냥 하네요 그래요? 네 촉촉하네요 일단 볼케이노 치킨이요? 네 치킨 그 치킨의 소스를 그 양념이에요? 네 그 양념을 썼대요 마랑님 것도 먹어봐야잖아요 그럼요 왜왜 이거 돌치 아니에요 진짜?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그럼요 마영어 좋아하는데 다 그래도 그래요 스페셜하게 만들어서 우와 에이 연기하신다 아 이거 뭐야? 오빠 나 이만큼 먹었는데도 알고 어 뭐해 뭐해 맛있어요? 이번에는 소마딱 화이트 머쉬룸 한번 먹어볼게요 제일 좋아하신다는 그 맛 소스죠? 뭔가 음 제가 그 스프를 진짜 좋아하는데 아 형 맛있네요 그렇죠? 많이 맛있네요 이거는 이건 인정 오케이 자 이거 내려놓으셔도 돼요 아 이거는 좀 맛있네 이거 맛있어? 생각이랑 좀 다르네 합병! 아 그럼 합병은 제가 내리는 거고 아 그래요? 아니 평균 가지기 마시고 드세요 뭐라? 아니 그러면 먹어볼게요 평균 가지기 말고 아 왜냐면 이거 먹을 땐 그냥 먹다가 맨날 자기 것만 먹으면 물을 마시니까 아니에요 타이밍이 딱 그래서 그렇지 알았어요 아 또 해야 된다 부유랑 이게 섞여야 되는데 왜 섞인 느낌이 하나도 안 되죠? 아 왜냐면 저는 약간 좀 아 이런 스타일 좋아하니까 아이 가야지 네 치워 버리고요 아 이거는 불합격입니다 이건 은이에요? 이것도죠? 이것도 토마닭 또 먹어봐야죠 이건 뭐죠? 대미 갈릭 페퍼 대미 갈릭? 대미 갈릭 페퍼 대미 갈릭 페퍼 이거 드셔보시면 알아요 무슨 맛인지 느낌을 하고 올 거예요 아 맞아요 한박 스테이크 한박 스테이크가 맞대요 띵띵띵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비주얼은 약간 돈까스 비주얼이어서 어우 먹지 마 먹지 마 어우 먹지 마요 먹지 마요 어우 다진 마늘? 그냥 한 숟가락 펴먹는 거예요? 뭐예요? 아 이거 안돼 욕해 욕해 오빠 이거 진짜 너무한데? 내가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 들었어요 나는 이거 욕해도 먹는 거예요 아 근데 솔직히 소스는 제가 부었으니까 제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어쨌든 30점 만점에 12점으로 마랑 님은 저희와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합격 가셨습니다 뭐지? 코트라인이 뭔데요 여기가 코트라인이 제 맘이에요 코트라인이 제 맘이어가지고 요리사 인증서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정성 있게 상점을 하셨네요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또 상품도 있어요 요리사 인증서래요? 네 아 왜 안 봐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볶음밥이네요 아 맛있겠다 아 나도 좋아하는데 와우 잘 먹었습니다 아 뭐 들리는 소문은 다음 주 놀러 오신다고 어딜요 누가요? 어딜요? 여기요? 여기요 아 아니에요? 야 맞냐? 하하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넌 진짜 이긴 건데 진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거 다 지우는 거 맞아요? 어 부럽다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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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제작진놈들아 나는 안녕히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